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건설안전기술사 용호정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갈 드래곤토질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믿고 단기합격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00문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할애되는 그러한 답안작성과 용호정의의 적응력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그림과 표를 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용호정의 200문제와 함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강의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용호정의를 중심으로 10문제씩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꺾구요. 자 오늘부터 용호정의 200문제 건설안전기술사는 263문제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호정의 263문제의 목차가 나와있구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도 pdf든 제본 형태로 되어있든지 간에 저와 마지막까지 이 교재로 해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1번 용호정의부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가기에 있어서 합격의 최고의 비결은 반복이다. 반복 그리고 또 반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몸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몸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면 5년 내에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풀어보시고 소시계를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의 여유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10년 내에 모의고사로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제가 강의를 이어갈 200문제는 하나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전부 다 시험에 다 출제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이 문제를 하나의 샘플과 표준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정복해야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야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용어의 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써 그림과 도표 그리고 몇개의 번호를 붙여서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DIY 도형자를 하나씩 꼭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답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기술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듣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취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은 이렇습니다. 탑 1번 정의 이런식으로 풀이를 해가고 개념들을 그리고 특징 및 활용 문제점 그리고 네번째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4M 대책과 3위 대책으로 나가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페이지 내에 그림과 표가 3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항상 답안 작성하실 때 유의를 하시기를 방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DIY 도형자, 초시계, 트라디오펜, 제스트림, 모나미 1.0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급 이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무의고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시 1번부터 설명과 함께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거푸집이죠. 거푸집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설계 도서에 명치된 형상을 동일하게 형성시키기 위한 어떤 폼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푸집은 폼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어떤 외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비는 구조체 공사비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어떠한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깽폼의 모식도입니다. 채널과 웰과 코팅 합판 스틸 플레이트 그리고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안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벽체를 형성할 때 있어서 깽폼의 모식도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대와 지보공 이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형성화해서 모식도로 그려주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제목 3번의 거푸집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일반 거푸집과 특수 거푸집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몇 개의 폼의 종류와 특징으로 나눠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거푸집 합판에 목제 폼과 금속제 폼, 보통 철제 패널과 알루미늄 패널, 알루미늄 폼은 사각틀과 코팅 합판 등 리벳접, 리벳, 고정, 반복 사용하는 부분, 설치 시간이 단축되고 경량이고 내식성이고 우수하고 투잡이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단점도 이런 식의 특징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대형 패널 폼은 대형 게임 폼을 말하는데요. 대형 패널 폼이라는 것은 도면상의 콘크리트 목적물을 형성시키기 위해 패널식 거푸집을 말합니다. 이때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고 저런 식으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자들은 이러한 약자를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안 작성을 했지만 정확하게 콘크리트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임으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패널 폼이 연결되어 공기가 단축되고 작업성이 용이한 특정이 있다. 그래서 대형 패널 폼의 모식도도 형상화해서 간단하게 모식도를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개념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인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패널 폼의 특징을 적어줍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장점은 시공능률이 향상되고 노동력 절감과 공기단축, 가설제 절약, 그리고 비계가 필요 없다. 그리고 단점은 초기에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양중장비를 설치하게 되고 제작 및 해체 시 부관전소가 필요합니다. 밑에 그림은 양중시설에 대한 타워크레인의 모식도를 그려줬는데요. 타워크레인의 모식도도 여러분들께서 DIY 도정자, 직접 만든 도형자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려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패널 폼을 인양하는 모습을 그려주시고 대체로 안전대책이나 4M 대책, 맨 머신 미디어 모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맨 머신, 인적, 설비적 조건, 미디어, 방법적인 조건, 관리적인 요건, 매니지먼트. 이러한 4M 대책이나 3위대책, 교관기, 교육, 관리, 기술입니다.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인포스먼트. 이런 식의 대책들을, 원인과 대책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 페이지에 6분 30초를 목표로 하되 7분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8분이기 때문에 100분 내에 작성을 완료를 하시고 2분 동안은 검토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빠른 도형자와 빨리 그릴 수 있는 도형자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하셔서 시험장에서 적응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해가스 농도 측정입니다. 유해가스란 답일반 정의 적어주시고 두해가스란 건설 연장 작업 중에 밀폐공간 내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서 심각한 인적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미는 항상 원망하는 것을 말한다. 말함. 말한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말함. 이렇게 정확하게 말미를 끊어주시고 반비열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을 수시로 하여 심각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적어주시고요. 대전목 2번은 이거에 대한 개념도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개념도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개념도를 그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채점자에게 이 사람은 이 개념도, 이 문제에 대한 개념도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도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개념도 그래프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문제점 원인, 그리고 대책, 문헌대, 문제점, 원인, 대책을 적어주시면 그리고 여기에 현장 사례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신다면 이거는 8.9점을 맞을 수 있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9점까지는 잘 안 줄 수 있어도 8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적인은 몇 점이 목표입니까? 70점이 목표입니다. 70점. 그렇다면 한 문제당 7점만 맞으면 10문제이기 때문에 70점 획득이 가능하고 나머지 2,3,4 교시에서 60점씩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점과 65점, 60점에서 65점 사이에서 합격의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적인을 꼭 명심하시고 70점 이상을 맞이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하시고 용어적이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술형은 제가 하면서 용어적이에 아 이거는 문제, 원인,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알파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술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1교시와 4교시까지의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점수의 비율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제목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유해가스 농도의 어떤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해 발생 시간별 빈도 그리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특성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이렇습니다. 재해 발생 빈도 9시와 12시, 9시와 12시 이게 재발생 빈도입니다. 빈도이고 이거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와 12시, 12시간이죠. 3시입니다. 12시는 점심시간이겠죠. 점심시간에 사고 안 납니다. 그렇지만 9시 처음에 출근을 해서 작업장에서 7시나 8시에 동절기에는 7시 반에 체조로 8시 정도에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지 않거나 스트레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규자가 들어와서 헤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때, 그때가 이제 9시, 그래서 이 재해 발생 빈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시, 이제 4시 정도에, 4시 반 정도에 작업이 끝납니다. 5시 정도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지쳐있습니다. 지쳐있고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이 10시와 3시이죠. 10시,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에서 이제 10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오후 3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러한 철칙을 준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농도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채점자가 평가하는 것이지, 수험생께서 굳이 이거를 맞다 틀리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제목 3번입니다. 가스농도의 어떤 측정 기준입니다.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과연산가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 산소는 18%에서 23.5%,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탄산가스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과연산가스 1치는 1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대책입니다. 그래서 4M 대책으로서 맨 머시 미디어 매니지먼트인데, 인적, 설비적, 작업적, 관리적입니다. 따라서 심리생적, 점검, 정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작업 환경 측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교육, 사전에 안전교육, 초기 안전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콘크리트 측아압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벽체를 타살하거나 이랬을 때 측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유동합니다. 중량의 유치압이 발생하고, 수직제 거푸집에, 벽제의 거푸집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하고, 이런 측아압은 윗면에서부터 거리와 단위 용적 중량, 감마로 고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측아압 발생 메커니즘을 그려주면, 개념도로서 아주 타당하고, 득점을 좋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방침이 되겠습니다. 타설 시작은 처음에 타설고와 함께 그려주시고, 콘크리트 헤드에 대한 부분, 최대 측아압, 그리고 콘크리트 헤드는 타설 종료 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H맥스는 최대 측아압으로 나타내고, 이 콘크리트 측아압에 대한 분포를 그려주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측아압이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냐, 측아압이 큰 경우는 어떤 데이냐, 그러한 영향 요인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겉부집의 수평단면, 표면평활성, 슬럼프, 시공연도, 철골, 철근량, 외기온도, 습도, 부비압상태, 타설속도, 다짐정도, 타설락하고, 벽체 두께 이런 것들이 측아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다짐시 특혜 측아압이 콘크리트 헤드가 벽체와 기둥으로 나누어지고, 측아압의 최대값도 벽체와 기둥으로 나누어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벽체는 0.5m, 기둥은 1.0m, 측아압과 깊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 관계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고, 기둥과 벽체를 나타내 주시고, 벽체는 1톤포제곱메타, 기둥은 2.5톤포메타제곱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측아압 측정법은 수압판, 수압계, OK식 측아압계, 제임철물 변형,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측아압에 대한 문제점이나 원인,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대책이 있다 그러면, 대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물바인더비를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유동성을 주면, 유동화재에 대한 부분이나 유동성, 유동화를 좀 높인다면, 다짐을 하지 않아도, 무다짐, 비다짐으로 해서, 벽체가 허니컴이나, 어떤 그러한 락포켓, 락포켓이 아니죠. 어떤 하니컴, 그러한 콘크리트 퍼켓, 퍼켓 현상, 허니컴, 같은 얘기입니다. 허니컴, 허니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값에 대한 부분 밀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타설골을 유지해준다면, 0.5m를 유지해준다. 그렇다면, 굉장히 치값에 대한 대책으로 좋겠다. 그래서, 물바인드를 조정한다거나, 최대 골제치수를 조정한다거나, S4A 장골제를 조정해준다거나, 단위수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횡해나, 벽체가 터졌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보호빔입니다. 보호빔, 이거는 이제 건축 쪽에서 쓰는, 그러한 자재인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적어주셔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 5번에 넣어봤습니다. 철골트러스 구조에서, 유사한 가살보를 양측에 고정시키고, 바다꺼풀집을 형성하는 무지보 공법입니다. 보호빔에 대한 모식도를, 그려주시고, 각지에 또는 파이프에 대한 부분, 성현재, 하현재, 턴버클, 이런 데한 부분, 그리고 철근, 외부재, 요거에 대한 모식도를 그려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보호빔의 특징입니다. 장단점인데요. 층고가 높고, 큰 스판에 유리하고, 무지보제로, 하부 공간 작업이 활용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단점으로는, 설치 시, 소형 인양장비가 필요하고, 한정공사에 적용한다. 철골공사,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공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공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것도 항상, 어떤 공법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심우, 안경심우, 안경심우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항상,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나, 시공 쪽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안전기술사죠.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나, 이런 부분들은, 안경심우를, 기술사, 안경심우라는 건 뭐냐면요, 안전해야 된다. 안전성,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어떤 공법을 선택할 때, 공법이요, 공법선정, 4가지가 중요한데, 이 패턴대로만 적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답을 적어주실 때, 시공성이 좋아야 된다. 작업성, 작업성하고도, 상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무공해성,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해두시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서술형도, 적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안정하냐, 안전성이 있느냐,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지가 돼 있느냐, 그리고, 시공성에, 작업성이, 좋느냐, 좋으냐, 시공성이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고소작업이 많고, 높이가 굉장히 높거나,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빈도와, 그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성이 좋아야 되고, 무공해성, 시멘트나, 어떠한 이러한, MSDS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게시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이 안경시무, 안경시무를 꼭 기억하시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아마 한 문제를 가지고, 7분 동안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한 케이스로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 작성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답안지를 항상 구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시계를 꼭 준비해 주십시오. 초시계, 그리고 트라디오 펜, 트라디오 펜, 글씨는 트라디오 펜으로 적어주시고, 그림은 원함이 1.0이나, 1.0, 아니면 제스트임, 제스트임은 일본꺼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나미 1.0으로, 우리 사관왕님께서, 모나미 1.0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스트임을 쓰셔도 되구요. 그래서, 요, 도구에 대한, 필기 도구에 대한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라디오 펜은, 트라디오 펜은 굉장히 짙게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제스트임 인데요. 1.0이 넘는걸로, 1.0 보이시죠? 자, 1.0,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으로, 꼭, 적어주셔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 리필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요렇게, 트라디오 펜은, 얘와 함께, 어, 리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가 한 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빛을 해놓으시고, 이 부분이 다르면, 어, 굵게 써지는 방향으로 하되, 너무, 자신의 글씨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굵어진다. 그러면, 다른거 하나를 꺼내 놓으셔서, 항상, 시험장에서는, 두세개 정도를 비치해 놓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제스트임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리필이 됩니다. 리필, 리필을 할 수 있는, 요거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잘 안보이시죠?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항상 시험에, 어,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자목 4번의, 시공시 안전대책입니다. 포염대책이고, 인적, 설비, 그리고 작업적, 관리적 대책을 적어주시고, 상담과 심생, 심리적인 부분과, 생리적인 조건, 상담과 휴식, 요 부분은, 첨가, 첨가제로서, 적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도, 사고 원인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은, TBM이나, 안전모 착용, 설비적인 부분은, 낙하물방지망이나, 공동구 점검, 작업적인 요인은, 장비 설치, 해체 계획서, 안전대, 안전난간들, 관리적인 부분은,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감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생리적 요건, 상담을 통한 것이나, 통한 것이나, 휴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심리적 상담, 가령, 동료와의 문제가, 마찰이 있거나, 싸웠거나, 괜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은다 하거나, 그럼 괜히, 서로 이렇게,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업의 배치를, 달리해 주신다 할지, 그런 부분들로, 상담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가정 문제가 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이 안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휴식에 대한 부분은, 더위가 찾아오거나, 폭염이나,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한냉현상, 한냉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휴식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5번입니다. 현장작업시 주의사항입니다. 추락, 안전난간, 기설지에 대한, 인양, 안전대 확인을 하고요. 화재는, 용접용단작업, 상하 동시작업금지, 아웃트리거, 인양로프 점검 등,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와플폼과, 해프슬럽입니다. 옴니아폼이라고도 하구요. 와플폼이라는건, 의장육과, 침고하고,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역사천장에, 사각형의 콘크리트를, 일정하게, 튀어나오도록, 설치하는 거품집입니다. 해프슬럽은, 옴니아철근이라는 부분이, 하브슬럽에 매입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PC제품에서, 현장에 반입 설치되고, 현장에서, 토핑콘크리트, 토핑콘크리트입니다. 태핑콘크리트가 아니고, 토핑콘크리트를, 위에 타설한다는거죠. 그래서, 실체, 일체화, 일체화시키는, 그런 바닥판 공법이다. 그래서, PC에서, 하프슬럽을 말한다. 그러한, 하프슬럽, 모십도를, 개념도로, 대제목 2번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물 한잔 마셨습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와플폼과, 하프슬럽을 비교해줍니다. 와플폼은, 작은 부가 없이, 긴 스편에 시공하고, 시공이 양호합니다. 의장과 동시에, 작업할 수 있고, 하프슬럽은, 고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원가 절감, 그리고,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공기 단축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격자 간격 계획을, 설계부터 하게 되고, 전용성이 부족하다. 이게 뭡니까? 와플폼입니다. 하프슬럽은, 어떻게 될까요? 와플슬럽은, 처짐이, 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충격 파손, 다기능에 대한, 어떤, 숙련공이 확보됩니다. 이게 좀 단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와플폼과, 옴니아 철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제 안전대책입니다. 항상, 건설안전기술사는, 안전대책이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전대책, 자, PDCA, 계획실행, 확인조치, 이 부분이, 데밍의 안전관리기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그림, 화살표 표시도 잘해주시고, PDCA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안전시설 종립의 특성입니다. 안전시설이란 무엇이냐, 가설공사시, 일정한 기준 없이, 현장조건, 공사규모, 공사기간에 따라, 다른 계획수립과,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5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정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책이 있거나, 어떤 종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2번에 적어주시게 됩니다. 소제목 2번에 적어주시는데, 추락방지망, 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어선반, 보도방어구대, 방어시트, 시립방망, 안전선반, 환기설비, 가스탐지기능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가시설, 가시설,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가시설에 대한, 도해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게 좋습니다. 요거는, 어떠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가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요 그림을 그려주겠다. 요걸 완전히 픽스해 주시고, 안전시설의 도해를, 그림을, 계속 심화학습 하시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슬라브의 안전남간대,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자, 어, 추락방지망에 대한 부분은,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으로, 어, 고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낙하물방지망은 맞구요. 추락방지망이, 이제 추락방호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어정이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안전선반, 환기설비, 가스탐지기, 보도방호구대, 방어시트, 요거 이제 안전시설에 대한 도래일, 도해를 항상, 가시설이 나오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이 안전시설 모식도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적어주시고,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안전시설의 경류의 특징을, 특성을 적어주십니다.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방어선반, 보도방호부대, 방어시트, 안전선반 환기설비, 가스탐지기, 기타, 특성은 설치목적별로 분류해야 되고, 유의사항 관리를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책은, 후앤물대책입니다. 맨은 심리적 상담, 생리적 대책, 머신은 안전시설 설치, 철저, 위대는 작업환경측정, 작업계획서를 구비합니다. 관리적인 매니지먼트는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8번입니다. 방망사 인장강도입니다. 방망사 인장강도는 답 1번 정의를 적어주시고, 금을 붙고가 다수 연결된 것을 말함,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용 및 추락방지보다는 추락방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추락방어용이기 때문에 추락방어용 및 낙하물 방지망으로 사용되며, 규정인장강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락방어용, 낙하물 방지, 낙하물은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락은 사람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한다, 방지, 방지라는 말도 있겠지만, 방어망을 개정해서 쓰기 때문에 방어다, 정확하게 용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망사 구조모식도, 이 그림은 항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이다. 그냥 무조건 방망사, 예를 들어서 철골공사에서 방망사 구조모식도 그려서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아래에 용접한 부분에 혹시 불통이 튀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방망사 구조모식도 그려도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사, 매듭 방망, 달기 로프, 테두리 로프, 재봉사, 그물코 10cm 이하, 사각도는 마른 목걸 크기 5에서 10cm,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망사 인장강도입니다. 가로와는 폐기시 인장강도인데요. 방망사 종류, 그물코 크기 5cm, 10cm가 있겠고요. 매듭 없는 방망은 아무래도 인장강도가 크겠죠. 240kg, 폐기시에는 50kg, 매듭이 있는 경우는, 매듭이 없는 게 강하겠죠. 매듭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kg 인장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35kg은 폐기시 인장강도입니다. 그리고 5mm에 대한 그물코 크기는 매듭이 없는 경우는 없고, 매듭이 있는 경우에는 110kg 인장강도, 60kg은 폐기시 인장강도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추락 안전망 전기시험입니다. 전기시험 기간은 6개월마다 등속 인장시험을 하고, 시험 방법은 10m의 높이에서 80kg 줄을 낙하시킵니다. 규정 인장강도 이상을 요하는데, 방망지 지점은 600kg 이상, 각종 루프 강도는 1500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0.6톤, 1.5톤 이렇게 작게 외워지면, 좀 빨리 잘 외워지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어망에 대한 그림, 그려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토이시 해결 방안에 대한 대량 발언, 수정 발언, 비판 금지, 자유분망에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대수비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구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앞머리를 따서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필요성 세가지입니다. 무제의 활동, 창의성 개발, 자율적 토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개념도, 무제의 활동, 자율적 토해, 창의성 개발, 그냥 적어주시는 것보다, 이러한 도형으로 나타내 주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칙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 자, 비판 금지를 하지 말자. 좋다, 나쁘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해야지, 여러가지 안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발언할 수 있게 하고, 많이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대부분 상사들이 말하는 것들은 주의깊게 듣고, 밑에 직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깊게 듣지 않고, 좋은 의견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브레인스토밍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위 활동에 있어서도, 밑에 직원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대량,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비판하지 말고, 어떤 것도 적어서, 수기로 작성, 빗질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V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입니다. 일단 대량 발언, 수정 발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타인의 아이디어의 편성 및 덧붙이기, 수정 발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징은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태도 방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잠재적인 위험 대책 수립이 특징이다. 그리고 활용은 V 검토할 때, TVM 활동할 때, 위험성 평가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10번입니다. 불완전 행동의 배후 요인입니다. 불완전 행동의 배후 요인은, 인적 요인의 심리적 생리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포엠 요인,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적어주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적어주셔야 되겠다는 건, 소제목 2번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불완전 행동은 재해의 88%를 차지하므로, 교육적, 관리적, 기술적, 심리적 대책을 수립해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대제목 2번은,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그려줍니다. 안전관리 활동 결함, 포엠 무적, 불완전 행동, 불완전 상태, 사고, 재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포엠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팁을 드리자면, 이게 DIY 도장자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보시겠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관리 활동 결함, 이 밑에요. 이 부분, 안전관리 활동 결함, 포엠 무적,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는, 그런 표를 나타내는, 저 그래프를, 저 플로우처트를 나타내는, 그 도형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쓰는 거에 대한 도형을, 이렇게 미리 파 놓으시면, 시간을 굉장히 저작할 수 있고, 저걸 도형자로 그린다. 그냥 일반 도형자로 그린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 DIY 도형자를, 꼭 자신만의 도형자를 구비해 주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결론을 낼 때, 결론을 낼 때 쓰는 거, 요거는 이제, 성투를 많이 할 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워크레인, 요거 보이십니까? 타워크레인, 요거, 예, 타워크레인 형태죠. 타워크레인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결론 냈을 때, 그 이거는 이제, 피시본, 피시본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셨고요. 요런 DIY 도정자를, 꼭 구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 요인 3번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생소주, 무양만 걱정. 이렇게 외웠거든요. 생략, 소질적 결함, 주변적 동작, 의식우해, 무의식행동, 억측판단, 망각, 걱정거리. 생소주의, 무양만 걱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외우실 수 있고요. 외뜩 요인의, 매는, 직장, 인간관계, 가정, 환경관계, 머신은, 안전시설, 방어시설 불량, 안전점검 불량, 미디어는, 정리정돈, 공간부족, 작업방법, 환경불량, 매니지먼트는, 안전교육, 감독지도에, 불충분, 적정배치불량, 적정배치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고령자이신 분이,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근골격계의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의, 어떤 적정배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료와의, 마찰이 좀 심한 부분에, 서로 같이, 일을 한다고 하거나, 그거는,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좀 다른 곳에, 배치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경미한, 그러한 작업들로,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안전대책 방안 마지막입니다. PDCA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밍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이제,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한번, 그 시간 내에, 한 페이지를, 7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은, 요건 이제, 11번이고요. 그 전에, 가장, 뭐가 좋을까요? 자, 보시면, 다음 시간에, 안전대, 폐기기준, 종료 및 폐기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들어갈 거고요. 자, 뭐, 하나를 제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시설 종류 및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형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요런 용어적이가 아니고, 안전시설에 있어서, 설치 시, 예를 들어서, 유의사항과, 자, 유의사항은 마지막에, 아마 나올 겁니다. 유의사항은 마지막에 나오고, 설치 시 기준을 명시하고, 기준을, 뭐, 예로 들어주시고, 예로 들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문제점, 문헌대, 대책을, 안전관리 대책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1번은 개요를 적어줍니다. 자, 최근에, 안전관리시설에서, 추락방지, 추락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났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에, 추락방지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어서, 일체형 비개발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시공,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요를 적어줄 겁니다.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가시설, 아까 그, 안전시설에 대한 도예, 안전시설에 대한 도예, 그걸 좀, 그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안전시설 50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그려주시는 거죠. 그려주시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제가 어떻게 작성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요거를 적어줍니다. 안전시설 시, 기준에 대한 예, 요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원인 및 대책, 원인 및 대책을, 요렇게 해서, 4번, 대제봉 4번에 적어주시고, 대책을 5번에 적어주십니다. 5번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대책을 그냥 끝내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내주시면 되는데, 안전 대책을 적어주시고, 포엠 대책이나, 요거는, 3위 대책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 원인 및 문제점은 요렇게, 이제, 원인은 뭐냐?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문제점이 뭐냐? 적어주시고, 그러면,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서, 그림을 또 막 그려주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안전시설에서 추락할 수 있고, 추락, 어떻게 보면, 최하 4점의 원림 50도, 최하 4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고, 요렇게 해서, 뭐, 떨어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최하 4점의 원림 50도를, 이제 또 그려주고, 또, 재발생, 이런, 아까 그 그래프, 빈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관계 그래프, 10시하고 3시를 주의해라. 요런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아랫말 그래프도 있습니다. 아랫말 그래프, 아랫말, 아랫말이 있고, 뭐, 시간, 그런 그림들, 자극강도의, 자극강도와, 시간은 빈길, 반비대관계다. 시간은 반비대관계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계속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를 만들어 주셔라.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에 대한 부분만. 결론은 그냥 적지 말고,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용어정이가, 메인입니다. 용어정이가 메인이고, 살을 붙이는 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술형에,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 쉽습니다. 저는 서술형이 더 쉽다. 그래서, PC번이 있지 않습니까? PC번. 결론을 냈고, 이제 어떤 안전대책을, PC번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주신다. 이렇게, 안전시설에, 그러면 여기가, 안전과, 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추락방지망이다, 추락방업망이다. 상하 동시작업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대책을 살짝,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음, 이건 뭐, 안전대책을,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안전대책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화재감시,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결국은 지금까지 썼던 거를, 결론으로, 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결론은 5번인데, 아까 안전대책이 있었다 보면, 결론은 이제 6번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 하면, 이거 뭐, 제가 봐서는, 18점, 19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이제 해결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좋은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뭐, 우정기를, 이렇게, 빗질을 했다. 아니면,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설치를 했다. 어, 위원회를 뭐, 개설을 했다랄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술령.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서술령까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과 도표. 한 페이지에, 그림과 도표가, 3개가 있어야 된다. 3개 이상. 그림, 그림, 도표. 글씨로 막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막, 3번,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그림으로, 항상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시해주나? 그림을 잘 그려야지, 기술사가 됩니다. 자, 여기, 뭐, 교육적 대책, 관리적 대책, 교관기, 기술적 대책. 요거, 이렇게, 해제해주면, 좀 보기 좋습니다. 이 안에 쓰여주셔도 되고, 요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용어정의를 같이, 시간에 맞춰서, 어,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마련할 거니까요. 답안지 준비하시고요. 답안지하고, 초시계, 요거, 요거, 초시계, 요거 꼭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